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진짜 궁금하셨을 거예요. 오케이 그래 가영쌤 믿고 진짜 나 6개월 동안 열심히 달릴래 이런 생각이 드셨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9월 10월 달에 어떤 수업이 진행돼서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6개월 7개월 사실 9가지까지는 정확하게 한 7개월 정도가 남았습니다. 자 그 7개월 동안 어떻게 여러분들을 이끌어 나갈 거고 어떻게 수업이 진행될 건지 일단 9, 10월 달에 수업을 어떻게 듣는 게 좋을지 추천을 해드리고 그 이후의 과정도 걱정이 될 거기 때문에 그 이후 과정도 관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여러분들 일단 초시이신 분들. 자 초시는 말 그대로 공무원 영어 시험을 처음 준비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무원 기출도 안 풀어봤어? 그리고 그냥 소문만 들었지 정확하게 공무원 시험이 어떻게 진행되고 뭐지? 이런 이론이나 개념 체계가 없으신 분들은 먼저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문제를 풀려면 전제 조건이 있어요. 내가 뭐가 있어야 되죠? 아는 게 있어야 돼요. 인풋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쌤이랑 이론 완성 이 과정에서 인풋을 제가 만들어 드릴 겁니다. 자 공무원 영어 시험에는 문법은 이런 거 물어봅니다. 단어는 이런 거 나와요. 독해는 이렇게 나와요. 이 틀을 머릿속에 딱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2개월 수업을 들으면 오케이 어휘는 이런 거 나오구나. 문법은 이렇게 나오구나. 독해는 이렇게 풀어야 되는구나. 이 마인드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 인풋을 넣어드리는 과정이 이 과정이고요. 쌤은 이 이론 완성 과정에도 항상 어떻게 가르쳐드린다 그랬죠? 이론만 띡 가르쳐준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직접 해볼 수 있도록 적용하는 법을 가르쳐드린다. 적용하는 방법을 가르쳐드리죠. 자 그래서 이 인풋을 넣어드릴 때 여러분들이 직접 해볼 수 있도록 계속 선생님이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제자분들이 정말 2개월 이 올인원 과정만 성실하게 따라왔는데도 지금 시험 트렌드가 약간 좀 수월하게 나오다 보니까는 오 가영쌤 뭐야 나 실전해서 이 점수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 처음 갔는데 90점 나왔어요. 이제 100점을 노리겠습니다. 막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올인원 과정만 잘 따라오셔도 고득점이 나오시는 분들도 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잘 활용해서 일단 이론이 없다? 공시초시다? 그럼 이거 먼저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이거 내가 말하면 다 공감할 거야. 자 나는 살면서 학창 시절에 아 영어 공부 좀 해놓을 걸 후회해본 적이 있다 없다. 다 있죠. 여러분들 그게 왜 그래요. 해야 될 때 해야 돼. 대부분 이렇게 생각해요. 어 뭐야 공시는 기출이 중요하대. 기출 먼저 난 조직에서 슉슉슉 풀었는데 기출만 풀고 가니까는 응용이 안 되네. 내용을 모르니까. 이렇게 돼요. 근데 나중에 그럼 길을 돌아가는 거거든.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공부에는 그 당시에 여러분들의 상태에 따라서 해야 될 과업이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단계 합격으로 쭉 나아가기 위해서는 갑자기 기출하거나 갑자기 뭔가 책이 얇아 보여서 요약서를 한다거나 갑자기 문제로 돌진하면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혼란스러워서 아 이래서 이론하라는 거였구나. 아 이거 먼저 할걸. 이렇게 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쌤이 현명한 전략을 제시해 드리잖아요. 응? 이렇게 좀 정리하고 이렇게 정리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가시면 훨씬 빨리 할 수 있다. 이렇게 제시를 해드리기 때문에 욕심내서 갑자기 기출 심화 먼저 들어오지 마시고 이론 이론 아직 한 번도 안 하신 초시분들 그리고 내가 영어 시험을 받긴 봤어. 내가 공시를 받긴 봤는데 내 영어 점수가 여러분들 50점 미만 또는 60점 미만이야. 그러니까는 내가 시간을 한 20분에서 25분 써서 영어 시험을 풀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풀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영어 점수가 60점 미만이다? 그럼 여러분들이 딱 생각해 봐요. 뭐가 부족했을 것 같아요? 내용을 몰랐겠지. 그쵸? 오 그래요. 그런 분들은 까먹었거나 아니면 이론 정리가 제대로 안 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요거를 선생님이랑 한 번 하시잖아요. 그러면 문법은 이런 게 나오고 어휘는 이런 단어가 반복되고 독해는 이렇게 풀어야겠다. 이 생각이 확실히 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요. 초시 그리고 이론이 필요한 제시분들은 뭐한다? 단계 합격 올인원 이론 들어오시고 문법이랑 독해 수업 들으면서 쌤이 어휘 강의 이렇게 같이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같이 하시면은 문법 그리고 어휘 독해까지 다 마스터 하실 수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가영쌤 나는 가영쌤이라 올인원도 끝냈는데 또는 어? 저 사실 타사에서 듣다가 이제 방문각으로 넘어왔습니다. 이론은 된 상태입니다. 이러신 분들 우리 뭐 들어간다? 기출 플러스 심화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올인원 이론을 끝낸 초시들 또는 이론이 정리된 제시분들 지금부터 공부 많이 시작하실 텐데요. 자 이분들을 위해서 자 진가영에게 반한다 시작 진가영에게 반한다 여러분들 반드시 한 번에 다 잡아서 합격까지 이끌어내는 기출 수업이 이어질 겁니다. 자 기출 수업은 진짜 여러분들 어떤 공시생 분들도 정말 기출 안 중요하다 이러신 분들 없죠. 자 그리고 기출을 강조 안 하신 교수님들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쌤이랑 정말 이 합격까지 이끌어내는 이 기출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요. 어휘와 문법 영역별로 나눠서 각각 어떤 유형으로 나오고 있는지 보세요. 이분들은 뭐가 됐다? 이론 한 번 들었다? 또는 이론 정리가 어느 정도 됐다? 이분들은 무슨 작업이 이제 계속 필요해요? 이론을 문제 적용하는 작업. 자 근데 가장 질 좋은 문제가 누구다? 기출 문제다. 자 그래서 이론을 끝내신 분들이 이 기출 문제에 적용할 수 있도록 첫 번째 문제풀이법 설명해 드립니다. 우리가 결국에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빠르게 문제 풀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유형의 기출에서는 여기 보셔야 돼요. 밑줄 동의어 유형이랑 밑줄 빈칸 유형은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요런 식으로 풀 수 있도록 쌤의 치트키들을 반영해 가지고는 이 기출을 어떻게 빠르고 정확하게 1분 안에 풀어낼 수 있는지 알려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9월 10월 달에는 어휘문법 기출이 들어가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생각해 봐요. 독해력이라는 거. 독해력이 좋아졌다라고 했어. 그럼 이 사람은 하루 이틀 공부했을까요? 그래도 뭐 몇 개월은 꾸준히 했을까요? 몇 개월 꾸준히 했겠죠. 어 그래요. 선생님 우리 선생님이 계속 뭐라고 말씀드리죠? 여러분들의 공부에는 다 때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9월 10월 달에 여러분들이 어디에 투자할 때냐면은 독해가 50% 열 문제나 나오기 때문에 해석을 좀 빠르고 우리말처럼 술술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바로 이 구문독해 수업이 들어가요. 그리고 우리 그냥 해석만 해야 된다. 문제까지 풀어야 된다. 문제를 잘 풀어야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해석 연습을 통해서 우리 문제풀이 연습까지 하는 독판왕입니다. 독해 끝판왕. 독해 여러분들의 독해를 완성시켜 드리는 수업인 독해 끝판왕이 진행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기출 여기 어휘문법 탄탄하게 하고 있죠. 우리 영역 3가지 나오기 때문에 3가지 다 하셔야 돼요. 어휘문법 하시고 누구 한다? 독해 열심히 한다. 이 커리로 또 탄탄하게. 그러니까 이거 했던 분들이 다시 한번 반복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올인원 이론을 끝낸 초시분들 이론이 정리된 제시분들 이거 오시고요. 참고로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이 기출 지문 구문독해는 12시간에 완성돼요. 일주일에 지금 4번 여러분들의 주말에 놀게 못하게 여러분들의 주말까지 제가 같이 책임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요일날 지금 또 우리가 강의가 잡혀 있는데 여러분들 주말에 공부하고 싶은데 혼자 쓸쓸하거든. 이럴 때 구문독해 하잖아. 너무 슬퍼. 농담이고요. 너무 재밌을 거예요. 쌤이랑 혼자서 하면 좀 그런데 아침에 한 3시간 정도 쌤이랑 가볍게 독해해 놓잖아. 마음이 편해. 그 일요일 뒤에 쭉 쉬어도 돼요. 또는 복습 살짝만 하고 월요일도 행복하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쌤이 이거 기출 지문 구문독해 진독기 수업이에요. 진독기 진짜로 독해 기초 체력을 다져주는 수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그래서 이렇게 구문독해 하는구나 이걸 느낄 수 있도록 그래서 진독해 진독기 기초 체력 구문 다지기 수업이 또 들어갈 거고요. 독판왕 패션왕 아니에요. 뭐라고요. 독판왕 이거 만화책 아니에요. 진짜 자 독판왕 재밌게 준비해가지고는 또 독해 푸는 연습 쌤이 시켜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나면 우리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11월 12월 달에는 가영쌤 어떻게 해야 돼요? 자 11월 12월 달에도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있겠죠. 그래서 12월 12월 달에도 계속 이론 완성반은 2개월마다 열립니다. 자 근데 지금 보세요. 9월 10월 달에 이론을 끝내신 분들은 기출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오 기출 여기 열립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올인원 이론을 끝낸 초시분들 또는 이론을 끝낸 제시분들 여기로 오시면 돼요. 자 최상 이건 최단기간 점수 수직 상승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최상으로 가는 영역별 400제 이거는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기출 출제 예상 문제 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것이다. 이 예상 문제 굉장히 중요하죠. 요거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도 마찬가지로 독해 반한다 기출입니다. 그래서 우리 독해랑 생활 영어 수업 여기서 할 거예요. 그럼 이런 놈이 생기잖아. 어 가영쌤 저는 근데 지금 90월 달에 요기 보세요. 90월 달에 저 지금 어 이론 완성 하고 있어서 저는 90월 달에 진행되는 어휘문법 수업 못 듣는데 이 어휘문법 수업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돼요? 인강으로 누르면 되지. 여러분들 그게 효율적이에요. 인강을 적절하게 활용하면은 여러분들의 시간을 단축시켜 드리겠죠.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진행되는 어 독해 생활 영어 플러스 여러분들 이미 강의가 끝나져 있기 때문에 이건 왜 좋냐면은 여러분들의 페이스대로 강의를 들으실 수 있어요. 무슨 강의를? 어휘랑 문법 정리해주는 강의를 들을 수 있고요. 어휘문법 수업 강의 있잖아요. 문법 기출은 아마 30시간 안에 끝낼 겁니다. 빠르면은 25시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빨리 정리가 될 거고요. 어휘는 200제 정도 250제 정도 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뭐 15시간 20시간 안에 수업이 또 끝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독해 생활 영어 하면서 문법이랑 그 다음에 어휘 못 들으셨던 분들은 인강으로 또 들어주시면 되겠어요. 이거는 9월 10월에 미리 진행이 됐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야 돼. 그 이거는 이미 시험에서 실험 실험을 통해서 밝혀줬잖아요. 사람이 마감이 1월달이라고 했을 때 그리고 마감이 2월달이라고 했을 때 어디가 퀄리티가 더 좋아야 돼. 2월달이 좋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이 말이야. 1월달에 이제 12월 기준으로 1월달에 마감이다 이런 사람들은 한 달 준비하겠죠. 근데 2월달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차피 12월부터 준비 안 하고 그 마감 그냥 기한에 맞춰서 더 늦게 공부를 시작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바가 뭐냐면 지금 여기 지금 이론완성 하신 분들이 이런 생각 한다니까 아 나 지금 이론완성 들으면 기출 심화 못 들으니까 나 늦은 거 아니야? 노노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론완성 듣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기출하면서 이거 보완하면 어차피 여러분들 마지막에 1월달엔 어디서 만나게 된다? 국가직 동용 모의고사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7, 8월달에 시작했던 분들은 물론 미리 시작해서 도움이 되는 면이 당연히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꼭 9, 10월달에 시작한 분들이 내가 너무 부족해 이런 게 안 생기도록 가영쌤이 커리를 추천해드리고 짜놨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해요. 왜 그런지 알아요? 빨리 오면 좋아. 근데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여러분들 막 길게 공부하면 이미 지쳐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9월달부터 내년 4월 초에 시험을 보겠죠? 9월달부터 3월달까지 딱 7개월 만에 내가 붙어야 되네? 그럼 한 과목당 1개월 정도 공부하면 시험 보러 가야 돼요. 얼마나 집중하겠어요? 그래서 더 집중되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테니까 불안해하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11월, 12월달에는 처음 시작하신 분들 이론 듣고 오시고 그리고 9월, 10월달에 이론 끝내신 분들은 문풀 기출 듣고 또 아까 그 심화란 기출하신 분들도 여기에서 다 만납니다. 여기 이제 다 처음 열리는 강의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예상 문제까지 풀 수 있게 해드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특히 11월, 12월달부터는 이제 단순 암기의 영역을 선생님이 더 많이 다뤄드리거든요. 그래서 여기 문법 뚝합할 거예요. 우리 해선쌤 용어로 그래서 문법을 우리 열심히 우리 다룰 거기 때문에 여기 우리 단판승이라고 이거는 단반의 판단에서 승리하는 문법 교재입니다. 100포인트 킬포인트 100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이제 이 단과 수업이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이 이제 독해만 해서 불안하신 분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또 문법 단과까지 깔아서 이렇게 여러분들 압축적으로 다시 한번 문법도 요약 정리하면서 문제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해드릴 거니까는 걱정 마시고 이 단계 합격 커리를 따라오시면 반드시 합격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11월, 12월달부터 단판승 진행되고 마찬가지예요. 우리 최종 정리할 때도 단판승을 원래 제가 첫 수업할 때는 20시간에 해드렸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깔았을 때는 10시간 안에 정리하고 그 다음에는 3시간으로 줄여드렸어요. 이미 수업을 3번이나 반복해드렸고 계속 계속 줄여드립니다. 자 그러니까 고렇게 해드릴 거니까는 걱정하지 마시고 요 합격 열차만 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여기 우리 이제 교재 다 전면 개정이 돼가지고는 갈라풀하고 또 가덕성 좋게 공부하기 좋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복합 책도 다 들어가 있고 또 이제 책들이 다 베스트셀러에 또 이제 출간됐을 때 아주 좋은 반응으로 우리 제자분들이랑 다 같이 열심히 했습니다. 자 그리고 샘 교재의 특징은 뭐냐면 항상 초시라고 해서 그냥 이론만 딱 갖다드리지 않아요. 우리 지금 공부해야 한다? 시험 합격하려고. 공무원 시험이 포인트예요. 그냥 영어 이론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법을 배울 때도 이 문법 이론이 왜 필요하다? 아 시험에 이렇게 나오니까 그거를 계속 반복해드립니다. 올인원 시작할 때부터 이 이론은 이 이론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고 시험에 어떻게 나오고 있고 무엇이 중요하고 이거를 반복적으로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공시 영어에만 초점 맞출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학습 길라자비 문장의 이해 그냥 이해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시면 안 되겠죠? 이 파트가 어떤 학습의 영역이라서 어떻게 공부를 나아가야 올바르게 빨리 정복할 수 있는지 길라자비로 알려드리고 시험 출제 경향 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잘 나오고 있는지 무엇이 중요한지 알려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마인드맵 개념 잡는 거 중요하다 그랬죠? 인풋이 있어야 꺼내서 쓰지 어? 간접음음은 이거 선생님이랑 챕터 1에서 아 의주동 어 순위 중요한 간접음음은 이렇게 배웠지 간접음음은 나오면 어 순위 중요하지 의주동 이 생각이 나도록 개념 마인드맵 잡아가지고 포인트별로 알려드립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나면은 대표 기출문제 음 문제가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가 이렇게 학습할 거다 기출문제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내용 정리한 다음에 우리 항상 영어로 아셔야 돼요. 우리 이렇게 한국말은 1도 없어. 우리는 한국인인데 한국말 1도 없는 거 아시죠? 우리 교재 그 시험장에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예문에 적용할 수 있는 것들 해드리고요. 그리고 나는 이거 진짜 우리 제자들 이거 너무 좋대. 뭐가 좋냐면은 가영쌤 원래 우리 제자들이 이러는 거야 자꾸. 그 수업 듣고 복습은 좋다. 근데 복습을 하는데 자꾸 책을 내가 쓴 책을 자기들이 다 다시 쓰고 계세요. 개념 정리를 막 다 쓰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얼마나 비효율적이에요? 개념은 중요한 개념이라는 게 있고 알아야 될 개념이라는 게 있지만 다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영어 몇 문제 나와요? S 문제 자 근데 S 문제인데 영어 문법이 20문제입니까? 몇 문제만 나와요? 문법은? 3문제 많으면 4문제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전체 책에서 전체 15챕터에서 나오는 거는 3문제밖에 안 되는데 내가 공부하는 거는 거의 사실 고시 폐쇄해야 돼. 이렇게 자세하게 다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가영쌤이 뭘 만들어놨다? 여러분들이 복습 정리할 수 있도록 빈칸 노트로 개념 정리할 수 있도록 중요한 것만 딱 드러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한 페이지 두 페이지밖에 안 돼요. 한 페이지는 문제고 한 페이지는 정답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배웠던 내용을 한눈에 그냥 개념 빈칸으로 정리하고 그리고 이거를 OX 문제 여러분들 보세요. 기출입문 OX예요.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기출을 활용해서 요거 내용을 정리해 볼 수 있도록 하는 OX 문제까지 또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가영쌤이 뭐 또 찍어준다? 복습강의 복습 너무 오래 오래 걸려서 가영쌤 아 저 진짜 너무 힘들어요. 저 다섯 과목 다 하는데 아 영어 복습하는데 막 두 시간 세 시간 걸려요. 어떡해요? 이러신 분들 너무 많아요. 그래서 가영쌤이 여러분들 복습 정리 잘 하실 수 있도록 요 부분만 또 임팩트 있게 15분 10분 또는 30분 이내 복습강의로 또 끝내드립니다. 한 챕터를 그러면 우리 지금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 OX만 다시 푸는 거야. OX만 강의 빨리 회독하는 거야. 그러니까 회독 실력이 엄청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올인원 과정을 통해서 선생님 믿고 따라오면 괜히 2개월 수업 들었는데 90.95점 나왔다. 이런 소리가 나오는 게 아니죠. 이렇게 탄탄하게 우리가 학습을 해나갈 거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돌아오시면 되겠어요. 독해.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독하게 읽으시면 안 돼요. 다 못 읽습니다. 시험장에서 그리고 다 완벽하게 이해 못해요. 살면서 여러분들 살면서 칸츠가 말하는 도덕성이 무엇인지 정의해 보신 적 있습니까? 또는 칸츠에 대해서 읽어보셨어요 우리? 나도 알고 싶지 않아. 그쵸? 근데 우리 공무원 시험은 학술적 지문 사회, 정치, 종교, 문학, 유전 등등 여러 가지에 관련된 전문적인 내용이 어느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1분 안에 이 지문을 완벽하게 한국말로 이해하기가 사실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쌤이 이 유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공무원 시험에 나오는 출제 유형 10문제가 총 7가지 유형으로 나눠져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유형들을 쌤이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항상 이거 중요하다 그랬죠? 출제 경영이랑 이런 거 분석해드려요. 그래서 몇 문제 나오고 또 어떻게 출제되고 난이도가 어떤지 또 길라잡이 해드리고 제일 중요한 거 독해 전략이죠. 여러분들이 어떻게 풀어야 될지 독해 전략까지 제시해드리면서 단서 이렇게 여러분들 주제문 찾기 단서 등등을 체크할 수 있도록 쌤이 도와드리면서 학습을 촉진시켜드리고 있으니까 그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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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